자 아무튼 다시 반가워요 어 자 우리 기주님을 바라볼 적에 세월에 너무나도 고독 그리고 세월에 너무나도 외로움 또 우리 기주님 바라보고 있으니 눈물이 너무 난다 하셔 그냥 눈물을 머금고 참아온 세월이 너무 많고 또 나름대로는 모르겠어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받쳐주고 살아가야 되는 남편의 부자리 남편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내 팔자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다지만 엄마도 남편의 덕이 없이 살아를 가라 이런 팔자예요 네 사별했어요 그치 왜냐면 남편이 남편의 자리가 안 보여 근데 이혼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엄마가 이혼을 했을 것 같았으면 다른 남자가 있어서 팔자를 고쳤을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가슴 속에 아픔 응어리를 치고 내가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랑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했고 먹고 살아가는데 가르치고 하느냐 조금 힘든 세월을 보냈다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네 맞아요 아무리 웃고 아무리 우리 엄마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엄마라고 죽어보고 싶지 않았겠냐 엄마라고 이걸 다 내려놓고 싶지 않았겠나 근데 죽자니 내가 더 고력이요 고통이요 자식이 있어서 그렇죠 또 내가 나 혼자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가 팔자 고치자니 내 양심에 안되고 안되고 그렇게 살아봤자 내 팔자가 편치 못하다는 걸 우리 엄마가 알고 있어 아직도 사별을 하셨다고 한다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좀 오래된 근상문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된 보인 그 뒤로가 있는 그 뭐지 그리움 네네 그럼 오래됐다는 뜻이야 그렇죠 오래됐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어 99년도 가셨거든요 오래됐네 IMF 때 아 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이십 한 사오 년 그랬구나 네 아직도 참 소녀처럼 뭐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이 어느 한구석에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다 버리지 못하고 어 그래도 추억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좋은 나만의 가슴에다 묻었다 하셔 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관에만 묻어서 사람이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한테는 내 가슴에 내 관을 파고 묻었다 내 색을 안 하려고 했었고 내 새끼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앱이 없다 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게끔 어떻게든 씻겨 키우고 씻겨 키우고 애 썼고 또 하나 더 서방 잡아먹은 사람이라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 엄마든 무슨 정신으로 여기까지 살아왔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 네 맞습니다 어 지나간 세월 음 얘기를 나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팍 건드리면 눈에 눈물이 긁어버리고 네요. 가슴에 이렇게. 에리다 못해 내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나는 살았는데. 내 자식들이 나름대로는 나쁘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잘 됐어요 그 낙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거가 그냥 보상을 받는 듯이 하늘나라에 가신 내 그분이 아이들을 좋아주고 나를 도와줬나 정말 이럴 정도로 감사하지만 아직까지는 나는 내 가슴속에 관을 묻어나서. 내가 막말로 다른 남자한테 발자를 고치겠다 뭐 하겠다 우셔도 돼 뭐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못해.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적에. 네. 잊어야죠 이제. 그니까.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하고 예 9년 살았어요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하고 제대로 아이들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막말로 제대로 부부싸움 한번 어 했긴 했겠지만 부부싸움 한번 진짜 남들처럼 그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뭔가 안타까움에 아쉬움에 세월의 이 풍파에 세계의 풍파에 내가 이거를. 내 남편을 보내고 나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다 자. 이제는. 이지라는 소리는 안 할게요 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리워지고 새록새록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지나간 과거에 대한 뒤돌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같이 있었더라면. 따님이 있고 아드님이 있잖아요 딸이 시집을 갈 때 손이라도 아빠가 잡아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엄마가 내내 내 딸한테 왠지 모르게 미안하면서도 내 잘못이 아닌데 왠지 미안하면서도 왠지 내가 그 자리가 너무너무 아이한테 못해준 것 같아서 그 자리가 너무 아직도 그립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컸다 자 우리 엄마 마음 잘 잡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그동안에는 엄마가 남자를 만날 것 같았으면 누구도 못 만났겠어요. 그죠 그러나 엄마도 눈에 내 느낌이 예감에 촉이 없지 않아 있으신 양반이 더 지조를 지키려고 애썼다 엄마 진짜 열려산 저거 뭐지 열려산 줘야 돼. 하하하하 정말로 근데 누구든 안 지나간 스쳐간 인연이 왜 없겠어요. 그죠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지나간들 내가 남자 보기 정말 더럽게 없나 싶을 정도로. 오 그렇지만 항상 그래도 고맙고 감사한 귀인은 그때그때 나름대로는 없지. 그렇게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그러셔. 맞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엄마가 이 나이를 먹었다. 근데 이제는 내가 한번 꽃다운 나이 다시 한번 누군가한테 마음을 주고도 싶고 뭐 연애하고도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와. 하하하하 하고 있어요 어 이게 꽃다운 나이에 뭐 옛날 적과 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엄마가 한 남자한테 안주를 못해요 네 그 남자들도 엄마한테 오랫동안 안주를 못해요. 엄마도 신의 이 가물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변사가 조금 없잖아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되게 속으로 엄청 예민한 것 같다고 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보이고 살려고 무척이도 묻어냈었고 좋은 게 좋다고 웃지만 엄마가 화가 나면 정말로 오 어디 장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눈에서 무서움이 나옵니다.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나올 정도로 근데 내가 한번 역성이 나고 내가 한번 화가 나잖아 그럼 옆에 있는 남자들도 도망갈 정도로 확을 뜰 정도로 근데 그거가 내 성격을 내가 너무 알아. 네 자제해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른다고 그러죠 자제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이 사람들도 변고가 없을 거고 이 사람들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고 편하게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끊는 게 싫고 이별이 싫고 너무 싫어 근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누가 보면 진짜 변사가 그 좋고 아타로기가 그 좋고 어이 관상은 아니에요 진짜 후덕 하시는 어디 사모님 스타일인데 그게 조금 없잖아 있어 내가 옛날 남편 갖고 가서 아이를 갖고 가서 울려야 되는 게 맞는데 많이 울었잖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제 울지 않나요 엄청 울었잖니 그리고 나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내가 아무도 없고 내가 남편도 없으니까 이들이 나를 무시하나 깔보나 나를 밟나 이런 거 너 미안해 너라고 해서 우리 기준님 서러움 많이 당했잖아 엄청 당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하겠나 그렇죠 그치 그거 갖고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면 뭐 하겠나. 지금 우리 엄만 그냥 가슴속에 담으시켜놔. 그게 내 성격으로 와서 나도 방어하는 성격으로 조금 변하다 보니. 네네. 드세지 수밖에 없었다. 네. 그리고 누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었던 자체가 또 흐트러지고 사라질까 봐 두려움에 엄마따내도 변사를 부렸다. 네. 그러나 지금도 예쁘게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 언제쯤 남자한테 생길까요 이건 아니다 남자는 엄마가 만나겠다 싶으면 만날 수 있는 팔자 엄마도 우리같은 기생의 팔자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고독하고 외로워서 못 삽니다 자 예쁘게 연애하세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미안하지만 엄마한테 오래돼 오랫동안 머물 사람은 아닙니다. 이삼 년 후에 살짝살짝 나의 변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별 수가 조금은 들어옵니다 그러니 뭐 같이 사시든 안 사시든 엄마 딴에는 떨어져서 살아서 공방이라 그러죠. 네. 일 줄이 한 번 보든 이 줄이 한 번 보든 그렇게 해서 연을 이어가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조금 들어옵니다. 그럼 선생님 같이 뭐 혼인신고하고 살면 안 되겠어요. 지금 남자가 지금 제가 세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다가 이제 헤어짐이라는 게 나이도 있고 이제. 이제 지쳤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정말 내 인연 인연이라는 사람을. 엄마 미안한데 기생의 사주 팔자가 뭐예요. 만인간의 꽃이에요. 만인간의 꽃이야 안주 못한다 그랬지 그리고 엄마가 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보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나이가 있지만 나이에 이 나이에 살아가질 않고는 있어. 근데 어느 남자를 선택을 해서 솔직히 유모남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절대적으로 엄마는 절대적으로 그거 못해요. 남의 가정 파괴하면서까지 하는 성격이 못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정리는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 말씀 듣고 이렇게 정리정돈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지금도 엄마가 누구 남자를 만났고 지금 또 예를 들어 엄마 꼬리를 쳐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교화의 사주기 때문에. 볼펜 한 타수 모남인 볼펜 한 타수도 내가 남자를 만날 수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요 솔직히. 솔직히 그래요 근데 이제 하기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엄마가 안주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는 아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 남자로 꼽혀지기는 한데 본인 신고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못 된다. 그럼 선생님 같은 개띠거든요. 1월 14일 생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면 삑 처리해야 되니까. 아 네 그 사람하고 한 사람은 닭띠 12월 16일 생. 양방이야 지금 양방을 놓고 있어 지금. 네 아니 약간 사람을 일단 택해야 되니까 제가. 왜 오징어 다리까지까지 그랬어. 아니 두 사람 중에서 그냥 이제 안 좋아. 세 번 그니까 내 순위에서 1번 2번 3번이야. 근데 세 번째는 쳤어. 엄마 마음에서 원 투만 남았어. 네 그죠 맞아요. 원 투만 남았는데. 저울질이야. 그니까 엄마 나빠서 저울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울질이다. 거기에서 나랑 같이 산다. 글쎄요 왔다 갔다 하는 돈 거는 되지만 혼인신고는 제가 볼 때는. 아 혼인신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좀 왔다 갔다 하든 좀 움직여서 살든 그렇게 살아야지 엄마가 변사가 있어요. 제가 혼인신고 하면 제가 변사가 생긴다고요. 생겨요. 답답해. 그래 이 남자 말고 또 다른 남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모르는 신의 홀력. 신의 홀력. 그래서 엄마가 지금 요 나일지 모르겠지만 이삼 년 있다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와 참 부러울 정도로. 나이가 저는 65세잖아. 나이를 떠나서 엄마 70세까지 남자가 들어와요. 저 그런 게 싫어서 이제 지금 두 사람이 그냥 나름대로 이만하면 내가 그 잘 맞히면서 같이 가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지금 두 사람을 딱 컨택하고 다른 사람을 자리를 놓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기에도. 안 돼요. 안 돼요 속에도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좋은데 이렇게 되면 망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망신수라는 건 둘 다 내가 잘못하면 놓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택을 해서 내 팔자가 또 꼬여서. 또 엄마 인생의 고력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그래도 한 사람. 그렇지 몇 살 몇 살이에요. 한 사람은 저 같은 개띠 한 사람은 닭띠. 위로 닭, 밑 밑으로 닭띠는 아니죠. 위로 닭이죠. 위, 한 살 위고 하나는 동갑이죠. 뭘 원해요? 사랑을 원해요? 안정을 원해요? 저는 사랑도 원하고 경제적인 것도 원하고요. 저는 경제적으로 바치지 않으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죽을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품유질 할 정도는 그래도 남자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사랑도 필요하고. 근데 어떡하니 사람아. 응? 근데 어떡하니? 내가 둘 다 지금은 정리를 한다는데 정리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으로 찝히기는 해. 너머는 가기는 하다. 근데 한 사람을 찝혀서 가기에는 너무너무. 내 모습이. 동갑 자리는 나름대로는 어떤 걸 했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재미도 있고 뭐도 있고 엄마가 마음도 가고 괜찮아. 근데 뭔가 하나 고지식한 부분이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 때문에 엄마가 고민을 하는 게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이 뭐 요나 동갑이라 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 월등하다고 얘기가 안 나와. 맞아요. 어. 제가 사실은. 그래서 잠깐만요. 그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솔직히 따지면 혼나야 되는 입장이에요. 요것도 못 넣고 요것도 못 넣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버리고 내가 선택을 할 경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양다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양다리 쌍다리예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뭐 어쩔 수 있죠. 양다리 쌍다리인데 이거를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무당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엄마가 뭐를 원하냐라고 따지면 이제 엄마의.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 줄게 그냥. 네네. 더 제가 와서. 네. 자 잘 들으세요. 더 제가 와서 내 아들 내 딸한테 그 죄업이 가기 전에. 양다리 쌍다리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 나이 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가라. 내 사주를 눌러라. 우리 기준님의 사주를 눌러라. 내 성격을 덜 눌러라. 나를 더 누르고 나를 더 그러고 내가 진짜 이제는 귀 닫고 눈 닫고 어떤 사람들이 소개를 시켜주고 무리들도 붙는 것들이 계속 뭔가 나한테 들이댔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나한테 내가 차단을 하고. 네. 나보다 한 살 많은 남자를 선택해서 가라. 그래야 그것이 내가 업장을 소멸하는 거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노후에.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냐 지금 엄마는 그게 걱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보고 누구를 버리세요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맞지만 안 살. 네. 많은 분과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남자를 엄청나게 가슴 속에서 이미 육대 사 정도란 말이야. 네. 맞아요. 육대 사인데 제가 볼 때는 엄마가 노후를 말자 볼 적에는 한 번 정도는 위에 사람 저 사람 너무 고지식할 것 같고 저 사람 너무 나한테 이런 걸 못 해줄 것 같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엄마가 노후에 편하고 엄마 사주를 눌러먹고 싶으시면 답답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 살 위에가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살 위에가 더 낫습니다. 정말 엄마가 돈 거래도 하시고 정말 내가 신혼 때 겪어보지 못했던 다시 나이 먹고도 그렇지만 그 전에 엄마가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안 만나고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종집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생각하는 마음 속에 그 사람은 아니고 마음 옆으로 빗긴 사십 프로에 있는 그 남자가 맞다 이렇게 신령님이 얘기하셔. 그래서 전 보는 거다. 그걸 물어봐서 또 나의 하늘에 계셨던 뭐가 됐든 간에 내 조상에서도 얘가 이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려서 이 발자락 가려고 하니 얘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멀리서 올라왔지만 이 얘기도 좀 해주셔. 라고 오늘 이렇게 해도 나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한 번 정도는 그러네. 선입견을 빼고 나의 마음을 빼고 인연 줄은. 한 번 냉정하게 보세요. 냉정하게 보시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일 겁니다. 엄마가 가슴이 또 왠지 저 사람의 삶에 더 답답할 것 같고 뭐 이럴 것 같고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수가 있지만. 자. 엄마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양방을 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저울질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려봐요. 5대5로.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틀려질 거예요. 또 자. 엄마 마음 속에서 생각하시는 그분은 좋은 분일 뿐이야. 응? 뭐 그거야. 제가 두 남자. 뭐 이게 나쁜 말 아니야. 두 남자를 만나고 있고 그래도 남자가 들어왔는데. 먼저 온 남자가 나은 내가 그래도 경우가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도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동갑 자리를 먼저 만났다는 얘기인 거야. 네. 그죠? 네. 그 한 살 위이가 좀 늦게 만나셨나요? 네. 그죠? 그러니 내가 그래도 정이 동갑 자리 먼저 만난 사람. 네. 그분을 엄마 마음 속에서도 정이 더 기뻐서 뭔가 해보려고 하시겠는데 엄마는 남자의 자리를 비워놔야 됩니다. 자 혼인 신고 다시 혼인 신고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종집을 찍고 싶어요. 제발. 이러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아요. 네. 그 마음을 알아 뭐 여기까지 느껴져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면. 다 투격의 다툼의 이별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 2, 3년 안쪽으로는 1, 2년 안쪽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틀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동수는 들어오셨어요. 올해 내년 수로 들어왔지만 내년 수전의 수화전으로 내년 정도의 이동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를 하든가 아니면 후반기로 11월 12월 달에 이렇게 이동수 거기에 조금 넘어가면 1월 2월 3월 한쪽으로는 분명히 이동수가 있으니 그 이동을 따라해라. 그러면 그 이동이 내가 남자랑 동거를 하는 건가 그거는 아니야. 엄마가. 조금 릴렉스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합쳤다가 다시 또 남자가 들어와서 내가 왜 살았나. 그리고 아파 남자가. 아프다고요? 엄마가 만나서 살면. 저를 만나면 상대방이 아프다고요? 아파요. 왜요? 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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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물 시물 거려요. 엄마가 사주가 높고 사주가 세서. 재가 세갖고? 안 돼요. 왜 사주가 높은 사람들은 식물이 안 돼요. 꽃이 안 돼요. 금방 시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꽃 잘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금방 시들어요. 전 손끝에서 화초 만졌다 하면 끝나요. 얘가 다 죽어요. 저도 화초가. 안 돼요. 그러듯이 엄마 옆에 있는 남자가. 엄마가 서포트해주고 내조해주지 않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남자도 살리세요. 그럴 바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선생님, 저보다 더 센 사주가 저한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엄마가 참고 이길 수 있는 지금으로서는 센 사주 만나면 부딪히고 엄마 자존심 상합니다. 지금은 죽어 살 수 있겠다지만 참어내고 나보다, 이 사람 좀 별른데 하는데 늘 항상 평탈을 유지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래 해서 내가 한 살 많은 사람을 선택하라 이거야. 거기에 내가 맞춰서 가서 내 센 사주가 눈. 보이지 않게 내가 조금 표톡해졌네 내가 이래 졌네 이래서 내 사주를 내가 눌러먹을 수 있는 나보다 센 사주를 누르면 엄마가 눌러서 눌려서 죽어요. 답답해 죽어요. 그럼 뛰쳐나가고 싶어요. 재밌긴 한데 나도 모르게 또 딴 사람을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 아름다운 미모는 꽃이 완전히 펴서 향기가 날 때 지키세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는 꽃 중의 하나예요. 가슴은 아프겠지만 그래서 엄마가 정착하고 싶고 징그럽고 엄마랑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았다고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리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살 많은 분이랑 가시는 게 두루두루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일러를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생 끝에 나름대로 낙이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본인이 따져서 이 사람한테 돈을 바라고 저 사람한테 돈을 바라고 꽃배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순령님 전에서 화를 안 내는 겁니다. 단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연애도 좋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내 자식들 선에서 그리고 엄마가 편안해지고 또 엄마도 자식한테 내가 얹혀 살고 싶지 않아서 민폐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내가 홀로 어디 누구든 내가 안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네 그거예요. 바로 정답이에요. 오늘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하니 저희가 순령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정답이에요. 네. 그죠? 네 정답이에요. 선생님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지 제가 미쳐서 이렇게 이렇게 산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우리 기주님이 왜 이러고 살고 왜 이러고 하는지 우리 신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걸 이렇게 헤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기울지 말고 이쪽으로 기울어라 그래 네 팔자 눌러붙고 산다라고 일러를 주십니다. 아시겠죠? 네. 자식은 잠깐만요.